반갑습니다 엔젤클랜 길마 로이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 추운 겨울 이제 2015년도 5일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리그를 불태우려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하게 될 리그는 프리미어리그고 총 12분이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어 일단은 오신분들 출석체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오셨으면은 어 채팅방 좀 떠들어 주십시오 자 제일 처음에 히어로 어 재원이 그 다음에 북일마 승피랭님 그 다음에 도깨구리형 수현이형 그 다음에 누구냐 예찬이형 그 다음에 성훈이형 그 다음에 성훈이형님 그 다음에 준배형 까지 총 7분 7분 이 오셨습니다 네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셔서 참 고맙고 자 추천심을 시작할텐데 리그는 리그 추첨식은 어차피 그냥 팀만 정하면 되니까 그만 끝났어요 그리고 그 추첨 순서를 불러드릴게요 1번 히로 2번 준배형 3번 제제 4번 도깨구리 5번 레인 6번 블루 7번 성훈행님 8번 레오 9번 루리 주하영 그 다음에 10번 나 11번 승필행님 12번 0 도영 이렇게 12분 이 순서적으로 나오고 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걸로 뽑을겁니다 이걸로 안에는 P클럽 8개를 제외한 P클럽과 나칸클럽 뭘 제외한 12팀으로 할꺼구요 왜 아무도 말을 안해 나 혼자 방송에 저기요 채팅방 좀 뭐 어떻게 좀 얘기 좀 해보세요 합니다 말들이 없어 이거 채팅방 녹화돼서 나간다고 좀 좀 저 혼자 죽겠는거 같아서 싫어요 좀 같이 해야지 뭐 혼자 하고있어 아 아 아 아 어 아 1번은 제연이 이건데 어... 뽑을게요 뽑겠습니다 첫번째 팀이 뭐가 나올지 썬더랜드 당첨 썬더랜드 뭐 중간이에요 중간 자 빨리 앞코드가 나와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준배형 준배형 차례입니다 갱적으로 썬더랜드 아니다 마포드를 주고 싶어요 뽑았습니다 렛츠 더 시트 예이 예아 준배형 레스터시티 당첨 축하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어... 레스터시티 당첨 았 3개 반 세개 반 제일 핫급 와포드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종운이 형 차례입니다 이 자리에 없죠? 나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와포드를 가져갔으면 좋겠어 걸을께요 헐 웨스트 아..종원형 웨스트햄 아..나 잠깐만..잠깐만 노래꺼 봐 아..이거 씨.. 종원형한테 너무 좋은팀 줬다 큰일났다 sure.. 오..이거 종훈이형 축하합니다 좋은팀 좋네 내가 있지도 않는데 여기 자 이번에는 수현이형 수현이형 건데요 어디까지 가는지 참 궁금합니다 골라볼게요 수현이형 빨리 압보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수현이형 꼽았습니다 흐어어어 도둑노 도둑노 아 도둑노 아 mama ved 제메 순모가지를 잘라버리고 싶다 진짜 아 자 이번엔 북일마 지금 여기 없죠? 있구나 아까 나간줄 알았는데 있네 어 이제 북일마 거를 이제 고를 거예요 자 지금 토트넘 토트넘을 앞에서 가져갔어요 웨스트엠도 가져갔고 어디를 가져갈까요? 어디를 가져갈까요?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소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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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지가 좋을까요? 해보시면 압니다 소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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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루 예찬이형 아 네 제가 정리하고 있어요 제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예찬이형 오 오 가득 오 오 오 아! 이게 내가 내가 형이 달라고 해서 줬다 나는 나는 나한테 뭘 하지마 형이 다.. 저.. 저.. 뭐냐 채팅방에 남아... 저.. 저 있다 저기 내 부분만 하면 안 돼? 형이 분명히 달라고 했어, 앗포드? 어떻게 이렇게 바로 이뤄지지? 산타에 기적인가? 이게 이게... 음... 네! 가져가세요 자 이제 똥팀은 다 피했습니다 똥팀은 다 피했습니다 이제 똥팀은 다 피했고요 이제 어 이제 남은 팀이 6팀이 남았는데 자 이번 리그에 이번 리그에 우승후보라고 하실 수 있는 성운행님 자 우승후본데요 참 무섭습니다 지금 남은 팀이 어... 뭐가 남으냐 뉴캐슬 남았고 웨스트그람 남았고 또 뭐였지? 아스톤빌라 남았고 크리스탈팰리스 남았고 아스톤빌라 남았고 크리스탈팰리스 남았고 사우스엔트 남았고 스토크시티 남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좋은 팀들이기 때문에 하... 자... 성운형 이거 뭐겠습니까 아스톤빌라 개인적으로 크리스탈팰리스나 아스톤빌라 를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스토크시티 하... 스토크시티 하... 제가 갖고 싶었던 팀 중에 하나인데 스토크시티 성운형까지 하셨네요 스토크시티 자...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번 리그 참... 뭔가... 딱... 뭐 않나... 보기 힘드네 자 이번에는 동주 여기 없죠 동주꺼 얘는 항상 뽑기가 좋아 얘는 언제든지 뽑기가 좋다 아 정말 좋은거 주기 싫은데도 좋은게 맨날 나오는게 얘야 와 뉴캣슬 와 얜 도대체 뭐지 맨날 좋은거 가지고 맨날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와 아 아 와 쟤는 진짜 운이 좋은건가 아 비치겠네 아 그러니까 쟤는 맨날 좋다니까 팀이 뭔가 있나봐 뭔가 있나봐 쟤는 진짜 미치겠네 진짜 와 와 와 와 나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떻게 이럴수가 있지? 하 이제 4개 남았는데 쯧쯧쯧 사우스 엠튼 아스톤빌라 와 웨스트 브로매치 나오지 않게 어디지 나오지 않게 어디지 자 자 이번에는 무리 주화영 아까 들어왔다 나갔는데 자 구하오도록 할게요 사우스 엠튼 아 좋은팀 다 가져가네 아 좋은팀 다 가져가네 아 좋은팀 다 가져가네 자 이번에는 젠데요 아 지금 남은팀이 아스톤빌라 웨스트 브로매치 알비온 나머지 한게 어디지 크리스탈플리스 아 자 세권 남았습니다 제발 제발요 이번엔 좋은팀좀 주세요 제발 크리스탈 팰리스만 진짜 싫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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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스턴 빌레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스턴 빌레 당첨 아유 더러워 아스턴 빌레 당첨 소프 빌레 당첨 나머지 빌레 당첨 고객님께 자 이렇게 12명의 팀이 모두 정해졌습니다 자 자 팀 당첨된거 한번씩 불러드릴거구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영겸들 합시다 자 처음부터 불러드릴게요 자 히로 썬드랜드 쪼꼬바 레스터시티 그 다음에 제제 웨스트엠 그 다음에 독개고리 토트넘 그 다음에 북일마 스완지 그 다음에 블루 와포드 그 다음에 성운행유 스토크시티 그 다음에 동주 뉴캐슬 그 다음에 유리 주화영 사우스엠튼 그 다음 나 크리스탈팰리스 그 다음 승피렉님 아스톤빌라 그 다음에 손날도 웨스트 브로우 끝까지 이렇게 12팀이 다 뽑혔습니다 자 자 좀비형 술먹었나요? 충격받았어? 충격받은거야? 어? 자 여기 계신분들 추천 질차좀 해주시구요 어 추천 질차좀 해주시고 이번 리그도 이번 리그도 열심히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봅니다 재밌게 어 아무 탈 없이 좀 잘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자 자 이제 팀 다 끝났고 이제 저 곧 있으면은 이제 리그가 시작될건데 다들 별 탈 없이 이탈자 없이 제대로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이제 0겜하러 갑시다 자기 팀 만들러 자 지금 나와 계신 분들 한 번씩 불러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1번씩 불러드리고 자 히어로 승필행님 그 다음에 수현이형 그 이찬이형 성훈이형 성훈이형 존배형 그 다음 북일마까지 7명 어 고맙다 고맙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즐거운 리그가 되길 바랍니다 저형 좀 알려줘봐 글씨로 좀 알려줘봐 어딘지 모두 수고들 하셨어요 안녕 춘배형 춘배형꺼는 레스터시티 레스터시티 날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